와, 거의 다이슨 급인데 이거 맞추래요? 이렇게 잘 비키는데? 이렇게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까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헤어 영상을 할건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거를 준비했어요 바로바로 필미 헤어 가방인데 애기들이 사용하는 이런 꾸미기 세트에요 예전에 그 메이크업 제가 애기들 메이크업 세트로 제가 여러분들 화장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뭔가 후속작으로 헤어도 갖고왔어요 되게 뭐가 많더라구요 뭔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당근마켓이었나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얘들아 나 헤어가 멈췄다 와 거의 다이슨 급인데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진짜 요즘 장난감들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막 이 정도로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봅시다 일단 이거 먼저 드라이기구요 이런식으로 두번째 합체는 이런식으로 빛 빛이구요 세번째 합체는 봉고데기 요즘 애들 봉고데기도 쓰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몽고데기구요 근데 저 하나 약간 모르겠는게 있는데 이걸 줬거든요 근데 이거 이게 보니까 이거 넣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술봉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키워둘 데가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아 이거 여기다가 붙이는 건가봐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리본이랑 리본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왕관이랑 왕관이랑 장미 장미 어디다 붙이지 그리고 엘사 두유하나필드에서 나오면 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막 제가 사진 봤는데 이렇게 막 붙이더라구요 되게 많은데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이렇게 막 붙여서 꽃 모양도 있고 조그만 거 있고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붙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보면은 뒤에 이렇게 뾰족한게 나와있는데 걷다가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비를 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오늘은 이런 토이키즈 세트로 할 거예요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머리를 핑크색으로 갖고 왔어요 핑크색으로 물들였답니다 애기 장난감 같은 머리죠 이런 가발 가발소리가 나요 손으로 좀 빗어드릴게요 손으로 좀 빗어드릴게요 원래 애기들끼리는 손으로 머리 빗고 그러잖아요 손으로 좀 빗어드릴게요 손포크레인 머리 근데 진짜 찐 핑크색이다 귀여워요 그러면은 먼저 젤로 먼저 이 빗 합체를 해볼게요 짠 둘 엠 먼저 머리를 빗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를 집중적으로 빗어볼게요. 잘 비키는데? 대박이다. 리얼 인형머리 리얼 인형머리 리얼 인형머리 리얼 인형머리 진짜 머리 왜 이러세요? 진짜 진짜 리얼 리얼 인형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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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뭉쳤다 이건 진짜 못 푼다 이건 진짜 못 푼다 예쁘네요 오 소리 좋아 이거 되게 안정되는 소리 제 머리도 한번 빗어볼게요 이렇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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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드라이기로 약간 머리를 조금 제가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이쁘게 빗었으니까 막 방치진 않을 거고. 진짜 웨이브가 되고 있어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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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어린 여자 애기들이 좋아할 거 같아. 진짜 다이슨이다 이거. 다이슨급이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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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귀찮아가지고 저는 그냥 말려요. 고데기도 좀 잘 안 하고 다녀요. 음... 음... 진짜로 막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차려입을 자리 갈 때만 고데기를 하고 평소에 이제 학교 다니고 막 그러느라 어디 안 나가고 막 그러니까 고데기도 안 하고 완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뛰어가지고 그냥 학교 가기. 음... 음... 집 와가지고 이제 촬영하고 영상 편집하기 이런 루트다 보니까 딱히 잘 보일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. 대충대충대충 다닙니다. 이런 기분 오랜만이네요. 공주 놀이하는 거. 근데 요즘 막 공주 공주 이러잖아요.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보다는 요정이 되고 싶었어요. 저 요정이 좋거든요. 공주는 관심이 없고. 요정이 좀 더 귀엽지 않나요? 요정이 되고 싶었는데. 나중에 요정 롤플레이 해볼까요?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공주 롤플레이냐고 하다가 좀 현타할 것 같은데 요정 롤플레이는 그래도 옛날에 좀 목표가 있었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느 정도 다 말렸고 봉고데기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게 진짜... 진짜 잘 만들지 않았어요. 봐봐요 봐봐. 봐봐요. 약간 머리를 원래 저 하는 것처럼 어른들 고데기 하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자. 하나, 둘, 셋 사실 봉고데기 하는 법 잘 몰라요. 제가 머리가 엄청 길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봉고데기 잘 모르고 판고데기 이런 것만 알아요. 이거 좀 별론데? 머리가 왜 삐져나오네? 밑에만 해줘야겠다. 그냥 이렇게 눌러야겠어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나, 둘, 셋 온도가 좀 적당하네. 이렇게 누르는 방법도 있잖아요. 고데기 저보다는 우리 엄마가 더 잘하더라고요. 하나, 둘, 셋 오케이 아, 너 머리 왜 이렇게 엉켜? 아, 너 머리 왜 이렇게 엉켜? 아, 돌어버리겠네 하나, 둘, 셋 아, 나 그 댓글 중에 그 혹시 노아가 사투리 쓰냐고 자기가 듣는 다른 한국 ASMR 유튜버랑 한국어가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어 어느 정도 조금 배웠는데 자기가 한국어 듣는 거랑 다른 분들이 하는 거랑 저랑 좀 다르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약간 이제 ASMR 유튜버분들이 나이층이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친구 롤플레이 이런 거 많이 하고 좀 슬랭이라고 해야 되나? 비속어 좀 쓰고 유행어 많이 쓰고 그런 슬랭 같은 걸 많이 쓰니까 외국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, 하나 둘 셋 저는 사투리는 안 씁니다 그냥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그냥 요즘 10대, 20대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라고 보면 돼요 둘 셋 다른 ASMR 유튜버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던 ASMR 유튜버분들 중에서는 롤플레이 중에 막 비속어나 유행어를 잘 안 쓰시던데 그러니까 정석 롤플레이어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제 성격을 조금 섞고자 비속어, 유행어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뭐 뭐겠지? 뭐 아, 노답, 게이드? 근데 이런 재미있는 말투를 써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유행어만 쓰기에는 아니에요 근데 정석적인 서울만 쓰기에는 조금 재미없잖아요? 다른 분들이 많이 이미 할 테니까 저는 제 색깔을 섞는 거죠 제 말투 아까 좀 뭐라 해야 되지? 그 능글거리다고 해야 되나? 뻔뻔함? 제 말투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, 죄송해요 뜨거웠겠다 하나, 둘, 셋 이야, 잘 됐다 이게 세로로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근데 약간 퀴즈 그런 거 할 때마다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아예 퀴즈 장난감으로 ASM을 하는 거 좀 시리즈로 낼까 생각 중이에요 이것도 있고 네, 꽤 많더라고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다음 뭐 할까? 네일도 있고 뭐 요리? 뭐가 많던데요? 뭔가 저한테 바라는 그런 퀴즈 장난감 이런 거 있으면은 남성향이든 여성향이든 상관 없으니까 재밌으면 제가 하는 거고 댓글로 얼마든지 이렇게 신청해주세요 네, 신청해주세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열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네 은근 재밌네 사실 이거 한 두세 달 전에 샀던 건데 좀 약간 지트키로 갖고 있었거든요 네 한 몇 개월 전에 헤어 치어리더 영상 올리기도 했고 겹치기도 하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지금 때가 된 거 같아요 이 소리가 괜찮지 않아요? 이거 풀 때 그쵸 제 머리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, 둘, 셋 넷, 다 하나, 둘, 셋 넷, 다 열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이제 제가 머리 장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살짝 탱글티저 같은 느낌인데 살짝만 자연스럽게 아까 고데기한 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. 이 왕관 왕관도 해볼까요? 뭘까? 여러분들이 골라보세요. 네. 이거 두 개가 있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 핑크색이니까 이게 어울릴 것 같거든요. 이거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Look at this. 와, 미쳤다. 대박, 이렇게 바뀔지 몰랐어. 좋는데요? 대박. 거울까?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된 거 있는데 여기다가 꼽아가지고 이렇게 팍 박는 거거든요. 봐봐요. 어디다가 해드릴까요? 하나, 둘, 셋. 쉿. 쉿. 아, 맞다. 이렇게 이쁜 옷 입고 미소가 쓰면 안 되지. 안녕? 나는 여왕이야. 그 다음에 이런 핑크홀로그램 색깔이랑 완전 핑크색깔 했으니까 이번에는 완전 다른 색인 골드. 조그만 핑크색 해줄게. 골드 해줄게. 어디다 가지? 여기다 볼까? 여기다 볼까? 이야, 보여? 하트. 안 보이나? 보이지? 이렇게 했어. 그 다음에 꼽아가지고 여기다가 하면은 이렇게 내 내 머리에다가 같이 해볼게. 대박. 이거 볼래? 네ола 다이아몬드. 아까 골드 해줬으니까 실버해줄게. 어따가해줄까? 어따가 해줄까? 여기다가 하트 두개 했으니까 별 해볼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나비 이런식으로 이거 핫핑크색 별 한 번 더 해줄게 근데 위치가 똑같은데 뭔가 마음에 안들어 여기다가 또 해줄까? 이거 해줄까? 하나 둘 셋 까와이 핫핑크색 큰거 큰거 할까? 여기다가 할래 여기다 꼽습니다 오케이 여기 빈 공간이 아까부터 신경쓰거든 그니까 여기다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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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또 마음에 든 너무 이쁜데? 그치그치 괜찮지? 수고했어 이러고 어디 어디 갈까? 화장 한번 띄울래? 오늘 새 파자마 입었거든 살짝 보여줄까?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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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진짜 재밌어.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해보거든. 아이돌 같은 느낌? 아이돌 체험한 느낌이었어. 다음에도 우리 장난감으로 재밌게 놀자. 내가 뭐 갖고 놀아졌으면 하는 장난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써줘. 그러면 우리 다음에 봐요. 여러분 안녕.